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제목 보셨죠? 그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그 사업은 과연 뭘까요? 공유스쿠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한 퀴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교에 살잖아요. 판교는 실험의 장입니다. 여기 IT 기업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생기면 일받따로 여기서 시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공유스쿠터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판교에 진짜 온 데만 데 다 공유스쿠터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뉴스에는 공유 모빌리티에서 기업가치가 얼마다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가 되겠다, 미래를 선도하겠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지 않게 옛날에 관련 기사들, 그 다음에 이것의 장밋빛 비례를 예측하는 컨텐츠들을 어렵지 않게 너무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나오자마자 당시 극회의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첫 번째, 세 가지 이유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성공한 지역이 캘리포니아랑 싱가포르 이런 데예요.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 겨울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 보자마자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그래서 겨울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겨울 공실을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 일단은 겨울 공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야외 산업은 이거로 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야외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들 겨울 공실은 그 당시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럼 스쿠터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또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어려워져요. 이게 왜냐면 안 쓰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기간에는 딱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관리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이 안하기 때문에 이 겨울 공실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싱가포르에 5년 정도 살았잖아요. 거기 갔다 오시면 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겨울 공실이 생각보다 무서워요. 사람들은 그 맥랑은 모르고 한국의 여름만 생각하고 우리도 나라도 이런 거 비슷하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 공실이 너무 막강한 단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한 단점이기 때문에 스쿠터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가 들어왔을 때도 망할 것 같은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 스쿠터 고약관님이랑 자주 타봤거든요.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이거를 잘 타지 않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전거 친화적인 도로가 아닌 데가 많기 때문에 스쿠터는 또 바퀴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턱에 걸려도 이게 팍 튀어요. 근데 이제 프로 스쿠터 라이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헬멧을 쓰고 보호장구 다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엎어지면 큰일 나요. 근데 공유 스쿠터는 뭐죠? 이게 맨 처음에 규제가 애매하게 아사모사하게 넘어갔는데 헬멧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멧을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큰 사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그냥 그냥 사업이 조금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계속 잘 됐으면 이거는 그냥 프레질을 합니다. 프레질을 한 게 뭐죠? 그냥 그거 조금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99명은 괜찮게 쓰더라도 한 명이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거나 그냥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자기가 가다가 턱에 팍 넘어지고 아까 그 다음에 겨울공실이랑도 연결되죠? 눈에 가다가 눈에 여러분 자전거 타 보신 분들은 알아요. 눈에 가다가 얼음판에서 자전거 브레이크 잡으면 완전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그때 조금이나 잘못해서 사람 크게 다쳤으면 바로 더 빡센 규제가 가해집니다. 항상 사업이 잘 되다가 규제가 가해지면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되고 있었어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어마어마한 프레질리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을 극복하기도 힘든데 2번에서 한쾌 망할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소송으로도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제가 정말 빡센게 들어와서 예를 들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스쿠터는 탈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요?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한두 번 타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 어느 정도 타다 보면 내 거 사는 게 낫습니다. 더 좋은 걸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번은 재밌게 타고 그 다음에 막상 또 그러려면 계속 재미있게 운송수단 되려면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도 안 되니까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여기저기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방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데나 놓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크게 겨울 공실, 위험, 그 다음에 불필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셔도 여름 관련, 공유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미니몸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오늘이 관련 이야기 최종판이에요. 그러면 카카오 바이크는 어떠냐? 카카오 바이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벌써 위험면에서 훨씬 안전해요. 스쿠터보다는 카카오 바이크가 훨씬 안전합니다. 여전히 위험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훨씬 안전하고 이거는 히든 에셋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당사자라니까요. 이거는 카카오는 택시, 카카오 바이크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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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리기사는 안 써봤는데 아마 카카오 대리기사도 카카오, 그 앱 이름이 카카오 택시가 아닐 텐데 카카오틴인가? 아무튼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히든 에셋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라니까요. 저는 쉽고도 내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굴복하는 게 그냥 싫어갖고 내 카드 그냥 거기다 등록 안 하고 내가 긁겠다. 택시기사한테. 뭐 이런 생각, 이런 뭐라, 곤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살 나도 모르게 카카오 택시에 내 카드가 등록돼 있는 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카카오 바이크는 저는 자주 타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스쿠터를 저도 고약간에만 좀 탔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서서 가야 되고 바퀴가 너무 작으니까 턱만 해도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바이크는 좀 재밌어요, 타면. 재밌기 때문에 여기저기 또 많아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서 여기저기 저 여기 서형 교보문고 갈 때 아, 그 다음에 옛날에 스쿠터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어디만 가면은 제한범이다고 삐삐삐하고 못 갔는데 카카오 바이크는 반경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저는 카카오 바이크에서 쉽게 흑자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가 있고 관련 데이터, 카카오 맵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히든 에셋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수익 싸움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얻는 거 왜냐하면 카카오 자체는 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충분한 데이터만 얻어도 흑자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패턴만 분석해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동이 됐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카카오 택시에서 카드를 연동시켰는데 그게 카카오 택시 때문에 카카오에 제 신용카드를 등록한 게 아니라 카카오 바이크 때문에 이것만 해도 이거는 작은 패러다임에서 작은 패러다임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고레벨 전략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 진짜 카카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바타에서 소개시켜드렸죠. 카카오는 정말 무서운 기업이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카카오 바이크에다가 거기다가 캐릭터 붙여서 캐릭터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전략이 그냥 스쿠터랑 레벨이 다르게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익은 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스쿠터랑은 완전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공유 모빌리티 시스템이어도 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스쿠터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에서 프레질의 예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근데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 또 거기서 어마어마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전략을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무지함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뭐가 틀렸길래 얘네는 내 예측과 다르게 잘 됐을까? 라고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또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그때 찌끄레기여서 틀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게 틀렸더라고요.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솔직하게 제가 배운 걸 공유하면 됩니다. 그 관련 그런 류에서 나온 책이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와비 파커 쫄딱 할 거라고 했는데 대박나니까 애덤 그랜트가 서문 자체가 내가 완전 틀렸다. 라고 쓴 게 오리지널스의 시작이죠.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이랑 부족한 저지만 함께 공부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거 관련 케이스 스터디들은 꾸준히 제가 발굴해서 여러분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